강아지 맛있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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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번쩍 computers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계란을 깔고 계란을 퍼뜨리며 계란을 부담하거든요 계란을 부담하고 계란도 부담했죠 계란을 부담합니다 소금을 넣어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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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과의 식사 사과의 식사 이끌어 사과의 식사 사과의 식사 오늘 하루 종일 저녁때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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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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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밥이랑 같이. 밥이랑 같이. 너무 맛있어요. 파김치. 치즈볼. 고구마 치즈. 제가 만든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김에 싸서. 이렇게. 김에 싸서. 고구마 치즈. 스틱에 감아서.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맛.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치킨이랑 밥이랑 치킨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치킨이 엄청 잘 넣어봐요 치킨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치킨이랑 치킨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치킨이랑 치킨 치킨 치킨이랑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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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잘먹었습니다.